할렐루야, 진짜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단순히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정직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되는 것,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영혼이 잘되는 것과 비중이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100% 더 비중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보실 때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욕과 같은 사람인가? 욕에 반대되는 사람인가? 그것입니다. 마귀의 관심사도 그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재벌이 되든 말든, 스타가 되든 말든, 공부를 잘하든 말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든 말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정직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사람을 정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는 것, 악에서 다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욕이 무엇을 하였나요? 욕이 목회를 했습니까? 욕이 성교를 했습니까? 욕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욕은 그냥 살았습니다. 욕은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짐승들 키우고, 그냥 살았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하는 목사가 하늘에서 수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회를 인도하고, 세계적인 이름과 명성이 있는 큰 컴퍼런스를 하는 그런 종들이 수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욕은 우리로 따지면 평신도예요. 욕은 그냥 목적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농장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마귀가 그를 주목합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도, 영계에서는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귀신들이 다 그를 주목합니다. 왜? 온전하기 때문에, 왜? 정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경애하기 때문에, 왜? 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초대인교회 목사도 아니고, 성교사도 아니고, 세계적인 강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 정직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되는 것,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전부입니다. 하늘에서는 그게 관심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속지 마세요.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입신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죽은 누이를 천국 가서 만났는데, 그 누이가 말하길, 천국에서는 당신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새 차를 샀는지, 새 집을 샀는지, 승진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허당한 정인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신의 영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엽기 일장 아닙니까? 당신이 거듭나고, 고룩하게 되고, 깨어지고, 주님을 닮게 되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엽기 일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목사님들의 관심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야 하는데, 자꾸 교회에 부흥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교회에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봉사시키고, 사역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비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심지어 마기도 요비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목사님들의 관심이 성도들의 영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엽처럼 온전케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이고 목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역, 교회, 성교, 이런 것을 크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을 절대로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